지금 우리 여기 앉아있는 곳이 그저 쉽게 볼 수가 힘든 곳이죠 당신 자리가 제일 꿀이에요 그럴줄 알고 제가 탔죠 아 지금 진짜 이거 완전 서드사트 뭐 그 FPS 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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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당신 머리밖에 안 봅니다 지금 18명 18명 지금 13명은 죽여야 됩니다 네 저기 마음 바뀌었어요 치킨말고 피자 먹겠습니다 아 뭔 호소이세요 아닙니다 피자는 먹고 싶어서요 피자 지금 됩니까? 그 다사랑도 피자 치킨집입니다 아 그쵸 그쵸 혹시 막.. 어? 1 플러스 1? 어? 어? 진짜요? 아니 불가능하잖아요 아이.. 어.. 엄마.. 참고로 정확히 합시다 누가 5등하면 내가 5등하면? 네 당연하죠 만약에 제가 6번째로 죽고 당신이 5번째면 안됩니다 아 근데 능통성이 없으시네요 흤.. 저는 없습니다 저는 못 reward거든요 그런거 저기 죽고 있어요 좋았어ं 치킨 också 치킨 오고 있어요 지금 자 16명 다anna가 지금 안전지대까지 가스가 지금 다 와.. 보거든요 네 한 10초 뒤에 아 배부서 100개 아 감사합니다 어 잠깐만 어 우리 좀 올라가야 어 저 위로 가야돼 아 근데 지금 갈까? 지금 가야지 산 넘어가야돼 아 잠깐만 아 안올라가 어 중력 아이씨 아 예 하세요 운전 저 믿으셔야 돼요 언더번 운전가 되는거죠 그죠 네 저 왼쪽 저 저 저 저 왼쪽으로 쭉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 왼쪽 왼쪽쪽으로 가면 돼요 왼쪽쪽으로 제가 또 산이랑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아 위로 위로 갈라면 D7 D7 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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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네 알아요 예 지금 최소 안전하게 가려고 저기요 지금 자꾸 왜 이렇게 움직여요 아 차가 움직이는데 나 안 움직입니까 아 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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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으로 아니 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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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쏘고 있어요 우우우우웅 제시가 지금 이상한데요? 예? 지금 내리는게 좋을 것 같아요 내려요! 내려야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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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진다! 저기요 뒤질래 저기요 아 일자는 어차피 지금 차가 필요없어요 아 뭔 헛소리야 빨리 가야 돼 지금 27야 27 아 왔네 왔다 근데 우리 여기 위험해 위쪽에서 내려오면 우리 도착해 빨리 빨리 우리 숲으로 은신해 아 근데 이쪽으로 올라와 이리로 와야돼 지금 열두명 남았어 지금 여기서 막 매버가 있으면 우리 죽는가니까 바로 오케이 근데 우리가 또 지금 신발을 벗었기 때문에 조용해요 아 됐구요 차 이런거 움직이는 차 분명히 올 것 같은데 27 좀 웨스트로 좀 가야돼요 예 W 주의 잘 둘러보세요 아 안개라서 안보여요 상대방도 안보이고 우리도 안보이고 폭격하는거 아닙니까? E가 D로 변경되는 그 기준점 그 근처에 있어야 됩니다 아 근데 이정도면 됐어요 그냥 숨읍시다 숨을 자리 찾읍시다 이제 전 숨을 자리 찾고 있었는데요? 가스 온다 가스 온다 아아 숨을 데가 없어 나무 등지고 아 옆으로 가요 여기 좋은 자리 잖아요 여기 오세요 네 아 여기다 이거 관찬되는거 아냐 머리? 아니에요 아이씨 아이씨 잘 둘러봐 이거 안개 껴서 네 위쪽에서 내려오는 애들 분명히 송전탑에 쪼개있다가 내려오는 하산항리들이 있을거단 말이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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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송전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또다시 위치가 변경되면 이제 또 옮기는 애들 저기요 뭐 어 뭐야 저 비켜보세요 어 뭐야 아 저기요 뭐야 아 내 치킨 뭐야 아니 아무리 자취스트라이드도 너무 그렇게 쫌 아 왜 죽어요 그렇게 아이 뭐여 아이 뭐여 아 진짜 왜그래요 아 씨발 뭐여 나 날라간거 봤어 왜 저기 게임상에서는 어떻게 된줄 알아요 갑자기 식물됐어 식물 땅으로 들어갔어요 난 날라갔어 아니 아니 야 뭐야 아니 뭐 개이렇게 시그라치같은 일이 아 진짜 왜그래요 이거 해요 이거 어 그거 살면 오이 살면 내가 할게 오이 살아봐 방석키 아 방석키지마 그래그래 스카이버 화면 공유 네 하아 아 뭐 거지같은 일이 진짜 보이시나요 잘 보여 나 뒤져있네 아 내꺼 시체 어딘지 모르지 시체요? 응 카톡보이는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살아가는 여까지 모이는데 아이 괜찮아요 엄마에요 자 D7 어 그래 와 정말 안전합니다 이렇게 안전할 수가 없어요 9명 남았네 지금 네 5등까지 살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치킨피자 드릴게요 우와 꼭 이기세요 지금 죽으면 끝입니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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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 먹었구나 다행이네 어쩐지 총 received 239밀 бал mete 으흫흐흑 5개있네 일단 아…. 아… 힘 내십시오 에에이 э헤흫헥 나도 봐주께 나도 내 근처에 누가 지나간지 볼께 에 쓰흐흐흐흣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아 그렇게 보신다고요? 예 본다고요 CCTV 없고 아휴 진짜 여기 자리가 딱이네 여기가 저 안개낀 맵이었어 또 저 안개땀 진짜 안보인다 아씨 병신관식은 진짜 아니 무슨 장풍마신줄 알았네 자 이제 가스 또 오죠 네 아 지키는걸 지킨을 건 사투 아 존나 아쉽다 아 이게 개적화에요 게임이 아니 나무에 끼서 날라갔어 무슨 GT4 그래보는거 마냥 아까 제가 이랬잖아요 날아가기 전에 어 이거 뭐야 이랬잖아요 왜그러냐면 갑자기 퀘트 왔다간다 진짜 엄청 빨리 뭐 껴있는 것처럼 당신 나한테 나와보라 했잖아요 나왔거든요? 갑자기 땅속으로 덜가요 당신 방석본이 갑자기 날라가 나는 나무 위에 발이 껴있는거야 형이 나무 대기지 했는데 날라간거야 자 집중하세요 예 근데 막 오늘 쉬는거 아닙니까 전 그거 어 야 진짜 완전 째까나타 진짜 안좋은소리 하지마세요 자 우리 아까 여기까지 했으니까 와 여기서 싸우는구나 됐다 여기가 딱이다 아니 죽을때 됐는데 나도 봐볼까? 총소리 들려요 어 지금 내 시체는 내 시체 쪽에 그거 가스왔어 가스 오 8명 7명 7명 아니 죽는거 아니냐? 오 5명 아니 지금 6명이죠 아니 6명 여기 너무 자리좁네 흐허허허허허허허허 다음이 죽는거라고 내 쪽이 내 쪽은 이미 그거 가스바다 아니 이런걸 모독님이 하셔야지 왜 쟤 싸운다 싸운다 어! 오! 일단 일단 온김에 1등까지 해볼게요 에이 에? 아니 1등 해보세요 딜할래요? 1등하면 일주일씩 드릴게요 대신 못하면 끝! 오늘도 못받아 아 그러면 오늘만 먹고 잘래요 알겠습니다 사실 그럴 능력이 안돼요 어 나도 한번 받으시볼까? 억꼬 우리 내 CCTV는 아예 아웃 어 4명 4명이다 와우 와 진짜 아니 어떻게 싸운 한.. 여기가 대박 여기가 자리에요 아니 싸운 한 번도 안하고 아 아닌데? 5초 5초 나왔어 5초 일단 키좀 빨고요 어? 온다 가스가? 근데 가스가 늦게 와요 도망갈만 하거든요 5초 앞에 에어 에어 SW SW쪽 SW로 가야되요 가세요 지금 이쪽이 가스 늦게 온다는 것은 이쪽 근처가 안전지대에 커트라인이라 아 아파 아파 채력이 안마 에에에 에프 눌러 F 아 저 F 그... 오류 나세요 지금 아씨 안 나와요 아 그래도 아직 백이에요 오케 오 여기 여기 안전지대 예 여기에요 여기 여기 점 점 점 점 느려질수록 오 3명 됐다 오 오 3명 오 오 죽여 1대1이야 이거 가스만 잘 버티면 이길 수도 있어 가스장 간다 가스장 자 메드키 많잖아 우리 어 잠깐만 이거 반대쪽인데 잠깐만 이.. 저기가 동쪽이 이스트죠 그럼 저쪽으로 와야돼 아우..아웃하면서 갑시다 이거 마지막이잖아 이제 네 어 1등하는거 보는거야 오! 오! 뭐야! 1등이예요! 1등이예요! 야 뭐야! 저 1등이예요! 저기요 1주일치요? 아이 뭐 안한다며요 안다며요 저기요 이거 어떻게 되는거야 1등 되면 이거 그냥 계속 보세요 이거 어차피 이거 갑자기 죽게 되어있어요 저 아니 뭐지? 미쳤네? 엔딩 위너 뜨죠? 어 떠 나도 떠 여기 여기 안 뜨네 2아 뜬다 2 goodness 2 Win It All Macht 아 이거 머동이 살아있었으면은 이거, 머동이 1등인데 아예- 으아아SA 몽 dull 버그 때문에 어 5초 남았다 픽 쓰러져요 오 Então 자, 이제 뜹니다 이야하 위너 위너랑 뜨죠 으 set boa 나도와도, 매드보이맨, 위너 위너 치킨, 디너 1등했네? 와 저 보셨어요? 플레이어 킬이 0이에요 근데 인도 1등이에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와 여기 뭐 스킨 레드 배틀 로얄 아! 이거 팀이라서 님도 1등이에요 알아 나도 1등이야 미쳤네? 오우 그럼 이거 줘야겠네 아... 일단은 그럼 여기까지 합시다 우리 또 1등까지 마무리 했는데 어 잘했네 어 꽤 했네 네? 꽤 했다고 아 진짜 어떻게 거의 초월화에 쏘고 이기냐? 흐흐흐흐흐흫ㅎㅎ 흐흐흐흐흐흐흐흐흔 이거 사실은 가스피아기게임이에요 그죠 가스피아기 방독게임 아무튼 제가 축하드려요 소으으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예 수고했어요 네 바로 드릴께요 예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본인이 누구라고요? 형독입니다. 카트레드 비제이구요, 모독과의 친형, 부모님이 같으시구요, 저는 항상 방중할때 이소리를 하죠. 이소리 제가 하면은 바로.. 예.. 예주세요. 아.. 예.. 아닙니다.. 예.. 수고! 자 그럼 또 오늘.. 어.. H1, G1 어.. 생존 데이트.. 비제이 형독님과 해봤습니다. 어 1등 할 줄 몰랐어요. 어허허허허허허허 아 거즈가 특공 아니면 이길 수 있었는데.. 아이C.. 아무튼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은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유튜브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구요. 유튜브 구독도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